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또 명품 수요도 늘면서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가 명동 비밀매장을 급습했는데 시가 6억 원 상당의 짝퉁을 압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청 유통질서 정비팀 앞에 가방이 가득합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엘사, 시사 등의 명품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총 120여 점으로 시가로 6억 원에 달합니다. 단일 매장에서 적발된 짝퉁으로는 최근 가장 많은 수입니다. 구가 위조품 현장을 잡기 위해 위장손림을 투입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명동 비밀매장을 급습한 결과입니다. 명동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명품을 판매한다는 첩보에 따른 겁니다. 내국인은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외국인에게는 30만 원의 가짜 명품을 팔았습니다. 현행 상표법상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중구 저희 구의 관광 이미지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해 위조품을 단속해 총 6,375점, 시가로 36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봄, 가을 관광선수기에 명동, 남대문, 동대문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범입니다.